형, 누나들, 구독 좀 눌러줘 안녕하세요 우TV의 앤디입니다 오늘은 남대문에 왔습니다 남대문 하면 수입 상가 라인 쪽에서 향수를 샀던 기억이 나는군요 하지만 그곳에 숨은 맛집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향수 가게 근처에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남대문 도깨비 수입 상가 D와 E 사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시다 오른쪽 또 하나의 계단 밑에 숨어있는 아주 오래된 노포국수집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엄마 대신 들어드리고 엄마는 나에게 상으로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향수가 느껴지는 인테리어, 일자 형식의 테이블 대충 6명 정도 앉으면 꽉 차버리는 의자 쪼그리고 앉아 먹는 국수의 맛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기빙국수입니다 근데 콧벽이를 먹을까 하다 잔치국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여 기빙국수 하나, 잔치국수 하나 두 그릇을 주문하였습니다 양념장과 김가루 얹어서 나오는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멸치와 다시마가 섞여있는 듯한 육수에 국물이 약간 짠듯한 느낌적인 느낌 제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가서 그럴까요? 육수가 좀 짠듯한 느낌이었어요 장사 시작과 동시에 계속 끓이는 육수 마지막 끝날 타이밍의 육수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잔치국수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름 저위에 지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최고인 기빙국수 때로는 자국적인 걸 원할 때는 기빙국수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콤달콤 양념과 함께 어울려진 오이와 무 식초의 강력한 맛에 병신번쩍 꼬시한 참기름 냄새에 미소 짙게 만드는 할머니국수집 아 근데 쪄금 아쉬웠던 건 카드는 안 떼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자동이체는 가능하여 저는 맛나게 먹고 자동이체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해도 없이 혼자 씩씩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남대문시장 번유국수집입니다 뱀 cad Jaykew тоб스 목이まだَّ 고기를 한 번 넣어줘야 여러분 저 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잔치국수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와 잘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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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고추 계란 치킨 맛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